너도 다이라마 영주 오랜만에 왔어요 거진 1년 만에 온 거 같은데 오늘 어디 출주 하시나요? 경인호 아버님이세요? 모르는 사람이세요? 아 모르는 사람이요? 아 여기 이렇게 가족이세요? 자원봉사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사연님 오랜만이에요 사연님 오늘 국자 국자? 국자 이상 또 안 돼요? 네 7자 하자 7자 나 리벤즈 온 건데요? 7자 7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우 사회마다 오랜만이다 마주크로 금연금이 착용 잘해주시고요 타이라바랑 외수지에서 같이 할 거거든요 지렁이도 있고 타이라바도 있고 배낭오종은 참돔이 될 수도 있고 방어가 될 수도 있고 농협은 아이식트 충이 안 하냐? 자 타이라바부터 시작을 합니다 스타트! 초키티 바닥 짚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거든요 바닥 짚고 가만히 이거 위필이 굉장히 약해요 잡아 거의 없고 근래 조항은 어땠어요? 잘 나왔어요 오늘 제가 타서 또 개들이 엄청 많아 고맙습니다 제 끝에 잡았나 봐 천천히 천천히 와 부럽다 우와 대박 크다 우와 축하드려요 우와아아아아아 야아아아아아 대박 와아아아아 굿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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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아아아아 굿짝 굿짝 우와아아 빨리 잡자 우리 생일이시니까 오늘 수고 거셔야죠 머리가 굿짠데 생일 축하합니다 아 저게 나한테 나와야 되는데 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 우와 참돔이다 참돔 생일 참돔하는 말이 나왔네요 아우 못했어 오늘 배에서 광화 한마리랑 지금 처스로 참돔 파이팅 야 우리 왜 못잡아 양쪽에서 다 나오는데 오케이 왔어 나도 왔어 왔어 한 번 왔어 오케이 나도 왔어 왔어 나도 왔어 미쳤어 6잔 없는드 참 Setting freeze 몇 마리 할거에요? 한 마리 요 페이 라바 처음이예요 만 해 잡고 싶어 파이팅 OK 히트! 히트! 두 마리 째! 어떡해?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면 구독자 모임도 OK 히트! 다쳤어. 제가 다 초대하겠습니다. OK OK 히트! 큰 거 아니야? 참동 같은데? 나 솔직히 다.. 뭐야? 어우 속 터져. 빠진 거 옆에 왔나 봐. 갑자기 시무룩해져 있어. 생일이라고 오늘 두 마리 빠졌어요 나이스 일로 와라 고기 당황이 있는데 침착한 척 하는 거야 와 이거 뭐야 잘했어 거의 바다권에서 애들 붙어 있어요 바닥 찍고 스테이 계속 주면 애들 쭉쭉쭉 끌고 가 나도 잡고 싶어 화이팅 오케이 히트 히트 침착하게 앵글러인데 그 정도 하죠 와 친다 친다 둘째 준비해 주십시오 누구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첨도 그렇게 크고 첨도 와 봐 선생님 나 기록이야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기록 채웠는데 일상 이렇게 나오는데 낚시를 잘하네 이야 씨 이거 기록 지어야 되는데 이 정도 빠가 아니야 봐보자 대신 대신! 타이라바 낚시는 두 번째거든요 첫 번째 했을 때 굿자 강으로 잡았었고 두 번째 타이라바 매도 이 배인데 오늘 또 참동 기록 어묵이 다시 돌아왔나요? 저 고기 잡아서 이렇게 거만하게 일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오케이 왔어 나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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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장님 있두! 현장님 둘 채용! 대마리째 방대학교 덮을 수 있는 애니까 쇼핑이! 저 정도 사이즈도 많이 챙겨가시거든요 근데 훨씬 많이 클 수 있는데 저것까지 다 잡아가 버리면 우리가 진짜 나중에 잡아갈 게 하나도 없어 나만 못 잡았어! 조화는 어떤 거 같아요? 평상시랑 똑같아요 오! 다 잡았어? 이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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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해 힘내라! 식사하겠습니다 콜라 여군 조화는 여기 큰 거 같은데 큰 거 같은데 끌려오는 게? 사고 한번 치자! 오! 치는 게 다르나? 오오오오오오오! 막는다 막는다 오오오오오오! 그렇지... 아우 작다! 내꺼보다 작다. 언제 58이래! 우와! 최고! 수고하셨어요. 고생하셨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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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장님, 고생 많으셨어요. 다음에는 메다큰 동으로. 타이라바 낚시했는데 전체적인 배 조간은 괜찮았고요. 4명이서 잡은 거는 총 10마리. 그중에 참돔이 9마리이고 가장 큰 사이즈는 침샌 언니가 잡은 7자! 박수 한번 주주세요. 2부 참돔에 참돔 고이. 그다음에 고기 먹방도 함께. 저희 배 조간은 almighty star 2우Cs. 우선 술부터 잡자. 오늘 사 값다. 아무거나 사, 이 자식아. 실로이즈배. 한 계란! 갓 씨. 이 분석끼리 화끈하게 놀아봅시다. 천수끼리 화끈하게 놀아봅시다. 이거 머리 구워야 돼, 이거. 와, 뒤진다. 살점 봐. 뒤져버린다. 살점 나온 거. 잘 떴지? 완전 잘 떴. 찌는 거지. 봤지, 여기 삭 이렇게. 짜잔. 이게 한 4자 중후반되는 회예요. 키친 자그릇에 써놨고, 이거는 이따 저녁에 먹게 숙성시키겠습니다. 자, 보족을 갖다 놓으세요. 그리고. 곰 두 마리가 여기 있지? 손을 좀 줘. 아, 진짜 이렇게 보니까 잉송도 안 했는데. 그러네, 노사였어. 우와, 뒤에서 싸운 거야? 내가 갈치 속적 갖고 왔다. 소고기, 한엽살, 목살 1kg. 내가 다 준비해왔어. 왜 이따 씻으라니까 못 씻어, 똑같구만. 개밥 신제 놨어? 우리 고기 굽는 당장. 오, 야. 잘 안 보이네, 어두워. 이 정도 손 재나? 고기 굽는 당장. 콩나봐. 가자, 가자. 생일 축하해요, 자, 앙탈. 아우, 어우. 제 생일이니까 한 잔 한 잔. 아우, 이렇게 사왔네. 소울이 너무 맛있다 아우 시원하다 야 그거 하나 보르자 생일 축하 너희 앞에 보르자 야 케익 없냐? 오 잠깐만 젊어보인다 어려보인다 우리의 저희들 핸드퓨터